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정신을 딱 차리고 오른쪽을 먼저 할지, 왼쪽을 할지 몰라요. 자, 준비! 손을 벌면서 하고. 준비! 갑니다. 시작! 틀려서! 재밌다! 이런들! 어떠하리! 저런들! 어떠하리! 웃으면! 그만이지! 틀린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. 틀려도 웃어주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번에도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. 자, 전부 오른손 옆으로 내리세요. 오른손 옆으로 내리고. 저는 마주 보고 있어서 왼손 내밀었어요. 오른손 내리셨죠? 이렇게 쫙 펴주세요. 옆사람 찔러야 되니까. 얼굴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옆에 딱 찌르기 좋게요. 저는 일부러 뒤에까지 보이시라고 제가 올린 거고. 옆에 딱 찌르기 좋게요. 그리고 왼손을 검지손가락으로 딱 들고. 검지손가락. 그리고 옆에 손이 나와있죠? 거기 손바닥을 찌르세요. 코코코코코. 어르신, 이렇게 찌르면 어렵지 않으세요? 자, 이렇게 코코코코. 아버님 찌르세요. 코코. 아버님이 아버님 걸 찌르면 어떡해. 옆에 걸 찌봐야지. 아, 내 거 찌르지 말고. 옆에 있는 거 찌르라고. 오까래죠.